2015년이에요 제목이 항상 우리는 어디까지 왔지 이런 질문을 계속 자꾸 하고 있었어요 아비뇽에 이제 여름에 가서 DJ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뭐 제가 생각하고 있고 경험했던 거를 그냥 진솔하게 벌쳐보고 싶은 거거든요 불이 밝아지면 사람이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바라봤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작품에서 말한다기보다는 말해지면서 말한다 이게 제 메시지 나의 메시지 이리취 이쨰 이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